대한축구협회는 숨바꼭질 중입니까? 아시안컵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 축구대표팀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붉은 악마가 정몽규 회장이야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라며 대한축구협회를 직격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팀 공식 서포터인 붉은 악마는 SNS 채널을 통해 정몽규 회장이야 지도부 중 왜 책임을 지느니 하나 없는가라고 물은 뒤 사건의 최전방에 서서 사퇴를 수습해야 할 축구협회가 매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방패막이 삼는 듯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축구의 쇄신은커녕 태보와 붕괴의 길로 이끄는 정 회장이야 지도부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새 지도부 구성은 밥그릇 다툼과 파벌에 의한 구성이 아닌 진정 한국축구를 위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축구협회 인사 선발의 투명성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 매뉴얼 강화 및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붉은 악마는 일련의 사퇴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붉은 악마는 최근 내분이 노출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붉은 악마는 선수들의 땀의 노력과 열정을 누구보다 알지만 감독의 전술 부재 속 더욱 원팀으로 뭉쳐도 모자랄 시간에 여러 파벌의 소문과 모래할 조직력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대표 팀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 해도 국가대표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이라며 부디 선수 개개인의 영예보다는 팀의 영예를 위해 팬들의 염원을 위해 띄워지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열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참석하는 오늘 긴급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